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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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나. 너 오늘 정아 만나니? 어떻게 알았어? 만나지마. 김수만 기자가 니네 열었 설쳐드렸어. 사진까지 있어. 한국국토정보공사 만나지 말자. 이미 기사 난거. 오늘 안만난다고 기사가 없어지냐. 꼭 갈게. 자전거 털어가자. 저기요. 저희 샵은 철저하게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어요. 안정호 씨 맞죠? 네, 저 아웃뉴스 기자 김수만이에요.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? 누구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? 고객님이 전화를 해주실 수 없죠 오늘 못 만나겠다 미안